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북동태평양에서 9월 7일 목요일 현재 카테고리 3등급의 강력한 세력으로 활동 중인 허리케인, 조바, 그리고 도쿄 인근 해상으로 북상 중인 13호 태풍. 윈행의 예상진로에 대하여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을 통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허리케인 조바 소식입니다. 멕시코 서부 콜리나주에 있는 항구도시 만산이오에서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조바는 9월 7일 목요일 현재 카테고리 3등급의 허리케인 세력으로 발달하며 서진 중에 있습니다. 내일 9월 8일 금요일에는 허리케인 조바는 현재 따뜻한 해수면 온도와 낮은 연직인드시어로 단기간 내에 빠르게 발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내일 금요일 카테고리 4등급의 강력한 세력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조바가 하와이 3부를 부추기며 날짜 변경선을 넘어오면서 8호 태풍 도라로 바뀐 후 북상했던 8호 태풍. 돌아와 같은 행보를 갈지는 추후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호 태풍 윈행의 소식입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북동쪽 약 690km 부근 해상에 위치한 13호 태풍 윈행은 곧 도쿄 인근 해상에 도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의 중심기압은 995hPa,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75km 40노트의 열대폭풍 등급의 세력이며 SSHS 카테고리 등급 수준까지의 발달은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STS 등급 수준의 발달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에게는 매우 안 좋은 소식입니다만 태풍의 진로가 초기에 예상이 되어졌던 도쿄 원해상이 아니고 도쿄에 상륙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풍의 예측 진로가 서편향되면서 도쿄를 관통하는 최악의 스토리가 전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열대저압으로 약화된 12호 태풍 기러기와 동해상의 기압골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태풍의 진로가 서편향되며 도쿄를 바로 관통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